대한항공이 중단했던 하와이 노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괌과 사이판 등 닫혔던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인천과 하와이를 오가는 주 3회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정부에 운항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하반기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잇따라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시작한 인천과함노선 부정기편 두 번째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지난달부터 인천 사이판 노선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추가 노선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여름 성수기 요가를 누리지 못했던 항공사들이 하반기 경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